뭐할라고? 이잉, 60개 치킨 신제품? 그러니까 뭐? 야는 맨날 급퉁, 육육치킨이랴 육육은 36이고, 특징이 뭐야? 이잉? 넌 오늘 기분 좋은 갭이다, 아직의 글을 다해 됐고, 특징이 뭐냐고 물었다 프라이드치킨에 돼지 불고기 올린거래 치킨에 반찬은 왜 올렸대? 그걸 알면 내가 60개 치킨 사장이지 인마 뭐 밥이랑 먹으면 맛있대야 밥 있어? 그럼 마, 내가 즉석밥 딱 돌려갖고 준비해놨지 원래 치킨 먹을때는 됐고,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먹어봐 육육치킨이요 적당히 먹어라, 돼지 불고기 맛있었대 야, 이게 다 조사나서 그렇지 애증은 한데 돼지 불고기만큼 맛있다 돼지 냄새 안나? 예, 하나도 안나 프라이드치킨은? 이게 프라이드가 아니라 갈비천왕이 됐어 두개가 잘 어울려? 응,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,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? 한국사람 돼지 불고기에 밥 먹는데 맛없으면 이상한거 아니야? 그래서 또 사먹어, 안먹어 맛은 있는데 비싸서 고민된다 22,900원이요 뉴스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